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16년 8월 27일 현재 시간 17시 02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속초시립박물관에 체험행사에서 속초시립풍물단에 놓고 매일 2회를 합니다. 여기 보면 오전 11시 오후 2시 주말에 11시 2시에서 이곳에 상무구판을 같이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지금은 안에 제가 보니까 연습을 하고 있어서 아마 하기 어려울 것 같고 이쪽에서는 이북 5도 체험, 숙박체험이 개성집 8만원, 평안집 4만원 되어있고 전통홀래에서 체험료 역시 10만원 되어있고 세시풍속체험하고 어린이문화체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함경도집이라던가 배경으로 사진찍는 것도 있고 일단은 숙박을 하시려면 이북 5도 숙박체험도 괜찮을 것 같고 낮에는 이거 시립풍물단에서 풍물공연을 좀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아까 전면에 보이시는게 아까 피난민촌 안에 보여드렸는데 바로 연이어서 이렇게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관람을 하시면서 이곳을 이해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